지금은요? 됐다고? 오 좋아좋아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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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이앱 주제는 사실 저번에 이제 로즈를 내고 제가 안 찾아왔었잖아요 못 찾았었거든요 그래서 안 와서 서운해졌던 분들도 있다고 해가지고 이번에도 켜게 된 것도 있고요 또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인스타그램에 피드를 세주를 맞추면은 어 또 다른 게 나온 게 아니냐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늘은 그냥 편하게 얘기하려고 왔어요 우선은 이번 주에도 새로운 곡을 올릴 예정이고요 다음 주도 제가 브이앱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제 올라갈 곡과 이제 올렸던 로즈의 곡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비하인드나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브이앱을 켜게 되고요 그리고 또 오랜만이잖아요 오랜만이니까 이렇게 브이앱을 켜게 되었습니다 아유 무렸냐고요? 네 요즘 모기가 많아졌더라고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이 토마토는 이 방울토마토는 저희 엄마가 저희 어머님께서 오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방금 숙소 와서 받아가지고 바로 바로 씻어서 먹고 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보내줬어요 엄마가 이렇게 보내줬어요 태용 엄마가 망고 망고 방울토마토래요 망고 방울토마토 너무 맛있어서 보냈어 오늘 도착한 다음에 맛나게 먹어 씻어서 먹어봐 대완장 맛이여 누나 맛있다고 난리여 이러시는데 맛있어요 이게 망고 망고 방울토마토라고 하시는데 이게 약간 안에 설탕 넣은 것처럼 달아요 엄청 달아요 엄청 달아요 안에 설탕 들어간 것 같아요 태국 사람들한테 인사해주세요 태국 사람들한테 인사해주세요 사리카 와 이거 진짜 난데? 아무튼 한입만 채울 수 없네요 안녕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사실 너무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된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 참외였거든요 그래서 참외를 이모님이 진짜 제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맨날 깎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언제 먹냐면 자다 일어나서 먹어요 또 자다 일어나서 배고프면 참외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참외를 진짜 많이 먹었어요 참외 지금 제가 10개는 먹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지금 수족관에 물고기가 더 있습니까? 지금 수족관에 물고기가 더 있습니까?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구피들이 새끼를 막 났어요 새끼를 지금 한 났는데 얘네가 다 잡아먹어가지고 제가 부하통도 샀었거든요 근데 이제 새끼들이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는데 이제 애들이 좀 크니까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몇 마리 안 남았어요 또 두 마리 남았어요 다음에는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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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놓으려고요 오늘 한국에는 진짜 막 비가 엄청 내렸다가 진짜 한순간에 갑자기 해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와 이거 진짜 뭔가 누가 누가 트루먼슈인 줄 알았어 누가 장난치고 있는 줄 알았어 저는 아무튼 오늘 브이앱을 키우는 오랜만이기도 하고 이제 설명을 해볼까 해요 이제 다음 나올 곡의 다음 나올 곡의 컨셉을 오늘 태용 씨 로즈라는 노래를 불러보세요 당신이 노래하는 것을 듣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네요 싫어요 지금 노래 새로 나올 노래 제목은 뭡니까? 새로 나올 노래 제목은 아 근데 또 제가 좀 좀 걱정되는 게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제 곡을 듣고 이제 다 모르지만 가사나 그런 것들을 다 모르지만 추측하시는 글들이 저는 좀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딱 본인이 느꼈을 때 그 그 기분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제가 정답을 알려줘버리면 그걸 못 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아직 좀 고민되기는 해요 머리 봐 우리 조카 머리 같다 저 다음 컴백 머리입니다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우리 엄마가 파마했을 때 같은데 우리 엄마가 파마했을 때 같은데? 여기다가 이 머리에다가 안경을 쓰면은 최고의 조합일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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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태용이 친구 태웅입니다 1학년 27반 반장입니다 맞습니다 1학년 27반 반장입니다 ARG 네 사실은 이번 연도는 이번 연도는 이번 연도는 그냥 예정이긴 하지만 이번에 업로드 될 곡을 포함해서 두 곡 정도를 올리고 좀 그만 해야 되나 싶어요 이번 연도는 물론 곡은 굉장히 많이 있긴 하거든요 저도 많이 만들어놓고 많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많이 있긴 한데 뭐랄까 나중에 더 더 더 더 멋진 모습으로 또 그 곡을 보여드릴 수도 있으니까 뭐 그게 어떤 경로가 됐든지 간에 뭐 정말 더 잘하는 사람들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더 멋진 분들이랑도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원에 나올 곡 두 곡은 굉장히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또 저한테 제가 이번 연도에 느낀 그런 점들 뭔가 그런 것들을 나타낸 곡이었던 것 같아요 순차로 따지자면은 이번 주에 업로드 될 곡은 이번 연도 초의 느낌이었고 두 번째 나오는 곡은 최근 한 한 달 한두 달 전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여러분들도 듣고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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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찾아보시는 재미가 있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합니다 ㄴ ㄴ 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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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이고 움직이고 Drop the beat Hey you're my star The way you walk and talk 난 봐 그 이상 Hey you're the star 네 당시 대로 맘대로 잡아 그게 넌 바람을 끓고 떨리는 것만 보면 돼 Do your day so fancy fancy 3 a.m. come here go and put your plans 이 밤은 우리의 불편함 우리 뮤직댕스 우리 뮤직댕스 너의 새끼발에 힘이 있지는 않죠 우리 하루 1K 그러면 돼 우리 let's dance 불안해하지만 너와 나운만 있을 때 우리 let's stay right there Let's go 하죠 하죠 컬러 뜨겁고 깜깍이 꺼낸 때도 더 못할 것 같은 flow 해가 들 때까지 Tell me now you know Runnin' round we go 모두 알잖아 달아나지 말 가는 목을 켜질 때 숨을 쉬고 소리치고 Drop the beat Hey you're my star The way you walk in 앱 속에 난 봐 흙 있어 Hey you're the star 니 방식대로 방식대로 잡아 올게 넌 바람을 깨를 덮고 걸리는 것만 보면 되요 Do your damn So fancy fancy A.M. coming to go We got some players 슬람이 누굴 겹살내요 No music dance No music dance 노래 좋네요 버섯머리 보여달라고요? 머리가 너무 길어요 지금 여기서 흠 다들 여기만 이 상처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목걸이 때문에 난 상처인지 목이 물려서 난 상처인지 자다가 긁었는지 모르겠어요 아프진 않아요 어? 예쁘다 이거 그 머리 아니에요? 어? 어? 검색해봐야지 커피토르 가져와요 몰라서 뭐야 바보야 착한 동생 착한 동생 커피토르 가져와요 커피토르 가져와요 좀 더 여기로 가야 되는구나 커피토르 가져와요 커피토르 가져와 몰랐어? 토용이한테 최준이랑 매든몬스터 알려주는 사람 나 저 근데 요즘 제일 좋은 거는 그거 이거 알아요 여러분? 나 이거 진짜 너무 최애야 저 노래는 내 뒤에 한국어 가사 붙인 게 너무 재밌었어요. 여기 있다. 함께요. 아 이게 너무 좋아. 내 대신 그대를 위한 천도 복숭아. 그대 밖에 안 떼운 바다. 그대와 마신 보승의 차. 그대를 위한 천도 복숭아. 그대와 떠난 동영과다. 그대와 마신 보승 너무 차. 그대와 닮은 노래지야. 그대를 위한 천도 복숭아. 그대와 떠난 동영과다. 그대와 마신 보승의 차. 그대와 닮은 노래지야. 너무 좋아. Ừ! 아... 아... And I say, oh The way you are, you're being 아야 The way you are, you're being I'm dreaming of a life Christmas 오늘 제 하루 어떠냐고요? 저는 천둥 소리에 깼어요 근데 비가 많이 오니까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비 온다, 자야지 태용아 지금 내려오면 돼, 알겠습니다, 자야지 맨날 제가 좀 아니에요 제가 맨날 듣는 이유가 있어요 맨날 거짓말이에요, 아침마다 태용아 내려오고 있어? 네,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이제 내려가겠다 앞으로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늘 VR 끝나고 어제 어제였나요? 제가 막 유럽에서 찍었던 사진을 오랜만에 풀었잖아요 사실 그때도 사실 그때도 거기 런던이랑 파리에서 춤을 추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실 그게 막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콘서트 끝나고 막 한 거라 막 그렇게 퀄리티가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배경이 이쁘니까 오늘 VR 끝나고 올려보도록 할게요 커피 추천해주세요 저는 별벅스에 별따방에 딥카페인을 추천드립니다 뭐 또 다음에 조만간 또 보게 된다면 더 할 얘기도 많고 저희도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또 보여드려야 되는 게 있으니까 다음에 또 얘기하면 더 좋은 날이 있겠죠 다들 뭐 시험도 봐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하는 글들이 많은데 다들 가능할 겁니다 뭐 이렇게 힘든 와중에 제가 부른 노래들이나 이런 라이브가 뭐 응원이 된다면 제가 더 바랄 게 없네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저는 이만 저도 이제 밥 먹으러 갈 거라서 물론 밥은 배달에서 시켜놨는데 밥을 먹을 거라서 밥을 먹을 거라서 라이브를 끊는 게 아니라요 이 얘기도 다행 떨어졌고 그렇다고요 이번에 나올 곡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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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엄청 깊은 수영장 안에 혼자 들어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혹은 아무도 없고 물이 빠진 수영장 안에 나 혼자 이렇게 쭈그려서 앉아있는 기분이 드는 그런 곡인 것 같기도 하고 뭐랄까 뭔가 그런 거 같아요,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수영장 파티 같은 걸 하는데 남들은 다 밖에서 파티를 하고 나 혼자 수영장에 남은 듯한 느낌이랄까, 혹은 어릴 때 제가 수영장을 진짜 좋아했는데 거기 혼자 이렇게 잠수해 있으면 아무 생각도 안 들잖아요 약간 현실 세계랑 다른 세상에 온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의 곡이고요 뭔가 세상과의 단절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나만의 세계 이제 나만의 세계를 너무 딥하게 빠져드는 그런 느낌을 나타낸 곡이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약간 블루의 연장선인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블루를 좋아해 주셨던 만큼 그냥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 오늘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실... 저 사실... 저 사실... 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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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려요... 자고 싶어요... 밥 먹고... 오늘 나 이제 밥 먹고 바로 잘 거야 저 원래 밥 먹고 잠을 못 잤거든요 막 속이 불편하고 근데 요즘은 배가 따뜻하면 바로 잠아요 그래서 내가 태일이 형의 기분을 좀 이해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전 이만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또 올게요 여러분 어차피 또 보게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 하트